마늘 까러 나가자. 빨리 나와.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먹네. 내 캐릭터를 쟤네들이 만드네, 자꾸. 마늘 까지 않으련 그러고서 들고 나왔는데 소리를 질리게 해. 왜 네가 나와? 애들이 왜 안 나오니? 몰라요. 언니 저는 저거 다 했어요. 안 해도 돼. 야! 새콤해. 네. 우리 마늘 까야 돼, 마늘. 마늘을 왜 그렇게 까냐? 우리 마늘장 같이 만들어야지. 언니 내내 먹지. 야, 나는 올 일 없는 거 안 까도 되지? 언니? 또 와야지. 마늘 까놓고. 나한테 싫다 이런 거 아니야? 나는. 나는. 혜연아, 나는 너는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. 고모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어쩜 그렇게 안 나오니? 야, 그냥 맨큼 뛰어나오더니 애가 반항에 또 힘을 만들었네. 언니, 보약 좀 먹고 갈랬더니 엄청나게 징그럽게도 찾아 쌌네. 찾아 쌌네. 누가 누가 또 찾아. 이리 와. 너 어디 앉아야지 예쁘게 나온 게. 아무데나 앉아. 가운데 앉아, 가운데 앉아. 그래. 가운데 앉아. 하필이면 나온 날 무슨 장아찌를 단 건데. 마늘 깔 줄 아세요? 마늘 깔 줄 아세요? 마늘 깔 줄 아세요? 왜 떨어져? 불량이다. 이걸 왜 깔고 있어? 깐 거 다 파는데. 언니, 여기 반찬 좀 빨리 파. 밥반찬 위주로. 맞아, 언니. 언니가 할 줄 알아, 진짜? 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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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땀땅해. 하니. 나도 평생 얻어만 먹고 살았어. 하니.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, 지금. 자, 뭐 할 갑iev? 나 구경 만에 하나 해라. 빨리 오라고 하드에 다니길래. 얘 치려증거 봐. 얄미운 애가. ми 취해준 거 봐. 야, 뭐 할까urgence. 내가 얼른 집어줬어. downs. 얄미 cloud 사랑. 너, 너 18번이 뭐니?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로 다 됐나 봐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외롭다더니 농구 다 농구 사 잘 사야 해 아니 외롭다더니 농구 다 농구 사 잘 사야 해